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가을 엽근 채소 재배 의향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배추와 무, 당근, 양배추 모두 재배 의향 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양념 채소의 7월 전망 보겠습니다. 먼저 건고추 가격은 평년보다 재고가 적어 평년 대비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깐 마늘 가격은 햇마늘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입니다. 양파 역시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을 전망이고 대파는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가격이 낮을 전망입니다. 7월 양파 가격이 전년보다 높을 거라는 전망이 눈에 띄는데요. 그럼 올해 양념 채소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요? 2020년 산 건고추 재배 면적은 평년 대비 감소하고 마늘 생산량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반 생종 양파의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겨울대파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된 7월입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위생수칙은 잘 지키고 싱싱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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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